안녕하세요. 천명 김보살입니다. 오늘 1년 중 가장 추운 날 대안인 마지막 겨울의 절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크게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나아진다. 60년생 좋은 흐름의 시기를 알고 나아가면 막힘이 없으리라. 72년생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해라. 84년생 앞으로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이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뜻을 세워놓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반드시 이룬다. 61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73년생 재물운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한다. 85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급하다고 하여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본다. 62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되니 언행에 조심하라. 74년생 하는 일에 결실이 나의 뜻과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진다. 86년생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의 상처까지 받게 되니 서럽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어려웠던 일들이 조금씩 원만하게 풀려나간다. 63년생 오늘은 이익보다는 심적으로 안정을 챙겨라. 75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 수가 있다. 87년생 여행을 떠나도 얻는 것은 없다. 용띠 가 보겠습니다. 52년생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려라. 64년생 사악한 마음은 절대 금물이다. 76년생 작은 소원도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88년생 취업하려면 시기가 좋지 않으니 좀 더 기다려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말라. 65년생 능력에 맞지 않는 곳을 찾다 보면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77년생 가까운 거리를 짧은 시간에 여행 다녀오는 것이 좋다. 89년생 귀인이 도와주는 그 가운데 이익이 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하는 일에 조금씩 발전이 있는 하루이다. 66년생 자금회전이 어려워 전전긍긍하며 나를 보낸다. 78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취업이 걱정된다. 90년생 취직하고자 하면 남쪽으로 원서를 내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심신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때이다. 67년생 마음을 편히 먹고 안정을 취함이 좋다. 79년생 무리하지 말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라. 91년생 여행을 떠나지 말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만나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좋다. 68년생 남쪽의 귀인을 만난다면 희망이 생길 것이다. 80년생 헛된 욕심을 버려라. 92년생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노력하면 재물을 얻게 된다. 69년생 힘이 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된다. 81년생 어떠한 이유로든 여행을 떠나라. 93년생 귀인의 도움을 얻어 기쁨이 생긴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친구들과 우연히 만나 시간을 보낸다. 70년생 병을 잘못 관리하면 커질 수 있다. 82년생 사업은 과감한 결단성과 추진력이 있어야만 한다. 94년생 게으름이 일을 망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길이 보이지 않는 듯하여 조바심이 날 수 있다. 71년생 어려움은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중요하다. 83년생 사람들의 구설수가 생길 수 있으니 행동을 바르게 해라. 95년생 어려움이 점차 해결되니 기분이 좋아진다. 95년생 종료수행상